조종과 왕실을 위해 중전마마를 패하셔야 하오. 함께 있지 않는 것으로 서로 은혜하는 마음을 지켜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정경대가 이렇게 가길 바라느냐? 서방님! 대구마마! 서방님! 이 말을 꼭 전해야 한다. 누가! 왜! 프라인을 능멸하는 처사로 여겨 삼종을 멸하는 대역지로 다스릴 것이야! 애초 만나서는 안 될 운명이었던 걸 아셨지요. 이왕 만나서 사랑했다면 죽음으로 그 사랑을 지키고자 합니다.